한글자막 by 한효정 첫 포문을 연 작품은 1969년에 발표된 김약국의 딸들인데요. 끝없이 이어지는 비극 속에서도 지지 않는 생명력을 담고 있어서 토지로 이어지는 박경리 문학의 원형이라는 평을 받는 작품이죠. 어려운 사투리 어휘와 또 각 인물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책 뒤에 부록으로 실려있는 아주 산뜻한 디자인의 하드 커버 책입니다. 안자비에서는요. 다산복수의 의뢰로 부족한 사투리 실력이나마 이 기나긴 소설의 낭독에 도전하려고 합니다. 박경리는 어려워하셨던 많은 분들이 제 낭독으로 쉽게 박경리 선생님의 작품을 만나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. 그래서 흥미를 느끼시고 김약국의 딸들은 물론 새로 나오는 다산복수의 책들 많이 구매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안자비 낭독의 김약국의 딸들 부족하지만 기대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